아삭아삭 식감좋고 칼칼한 국물이 개운한 아삭이고추 물김치 입니다. 냄비에 밀가루 1큰술 물 500ml 넣고 섞어주세요. 센불로 켭니다.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그때부터 1분 더 끓입니다. 넘치려고 하면 중불로 낮추고 계속 저어가면서 끓이면 돼요. 1분 후 불 끄고 완전히 식힙니다. 아삭이고추는 씻은 뒤 꼭지를 제거합니다. 길게 반으로 가르세요. 3등분해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추 끝은 잘라서 정리하세요. 아삭이고추에 굵은 소금 2큰술 넣고 섞어서 30분 놓아둡니다. 15분 후 한번 섞어주면 골고루 잘 절여져요. 배, 양파, 무, 홍고추, 청양고추를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대충 썰어줍니다. 매운맛을 싫어한다면 청양고추는 1개만 넣어도 좋고 매운맛 좋아한다면 청양홍고추로 3,4개 넣어도 좋아요. 실파를 2cm에서 2.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쪽파 넣어도 좋습니다. 믹서에 양파, 마늘 10g, 생강청 또는 생강 3분의 1큰술, 무, 청양고추, 홍고추, 배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통에 채를 받치고 간재료 넣어 거릅니다. 물 50ml 사용해서 믹서를 헹구면 남은 재료 없이 말끔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양념물이 어느정도 걸러지면 물 50ml 넣고 건더기를 헹구면서 채에 거르세요. 식은 밀가루 풀을 부어가면서 건더기를 헹굽니다. 양념이 모두 빠지고 건더기만 남으면 다 익혀주세요. 다음 과정 진행하세요. 새우젓 국물 반 큰술 섞어줍니다. 절인 아사기 고추를 건져 넣으세요. 절일 때 나온 국물은 넣지 않습니다. 실파 넣고 섞어주세요. 아사기 고추에 붙어있던 소금 양에 따라 간이 다를 거예요. 맛보고 입에 맞게 굵은 소금으로 간 맞춥니다. 저는 굵은 소금 반 큰술 넣었어요. 소금 넣을 땐 바로 넣지 말고 채나 국자를 사용해서 녹여 넣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섞은 뒤 뚜껑 닫고 실온에 한나절에서 하루 놓아둡니다. 한나절에서 하루 뒤 김치 냉장고 넣고 2-3일 숙성시킨 뒤 드시면 돼요. 아사기 고추 물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